손동자 왼손 살짝 막은 방향도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이렇게 맞았다가 이렇게 찾아와서 그렇지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저게 저 그림이야 저거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손동자 왼손 강의 한 번 말해주세요 더 간섭하게 아이고 아이고 지나가겠다 아아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두 번 이제 조금 캐릭터벌로 설명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이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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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거리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련한 거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오시고 있어요 네 오케이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야 그런 느낌 네 네 잠시만 네 이렇게 네 네 잠시만요 조금 뒤에서 네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네 그렇게 찢어지겠어요 네 그렇게 찢어진다고 네 네 하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